그, 그게 대체 뭐예요? 정혁기가 지금 이런 형태가 돼.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? 제가 뭘 알아야 되는데. 그런데 넌 왜 여기 있는 거냐. 그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. 내가 너 죽일 뻔했거든. 벌써 잊은 거야?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. 죽이라고 했지. 살리라고도 했고. 소감이 어땠어요? 다시 만난 소감? 봐라. 사람이 왜 이혼이 하는지 알아? 내가. 지난 생을 참여하고. 죄를 씻으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. 어찌 보면. 정혁기보다 내가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어. 내가 없어야 그 아이가 살아. 내가 없어야 그 아이가 살아. 지켜봐.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자이기도 하지. 반이 아니면 이미 그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야. 그래도 지켰잖아. 이렇게 아프게. 지켜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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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